안녕하세요 금일은 시한국 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종류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조선소는 시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 전남영암시디현대사모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유럽지역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선주사의 정확한 정보는 추후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총 4척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351.80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0.6%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8년 3분기까지 순차로 인도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4년 4월 8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8년 7월 1일입니다 수주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브래시의 선가는 척당 1억 1,686만 달러이며 총 계약금액은 4억 6,745만 달러, 원화로는 약 6,319억 원입니다 선박의 사양은 정확히 공시가 되지 않았으나 2024년 3월 18일 수주한 브래시와 유사한 선가 수준을 고려할 경우 8만 8천 큐빅미터급 암모니아 운반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 에트러스 메러타임 선사는 8만 8천 큐빅미터급 암모니아 운반선을 시리현 대중공업에 1억 2,400만 달러에 발주하였습니다 금일 공시한 선박과는 선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율 차이에 따른 달러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대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86척 해양 1기 포함 98억 6천만 달러를 수주에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의 73%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시대 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1분기가 끝나고 이 분기가 시작되는 4월에 벌써 73% 이상의 수주 실적을 쌓고 있으므로 남은 분기에는 선별 수주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 한국조선해양의 도크가 차기 시작하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도크는 더욱 가치가 높아져 선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 구매하는 자재의 경우도 척수 효과로 많은 부분에서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이므로 조선소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종별 수주 실적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6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PC선, 32척, 액화석유가스, LPG, 암모니아 운반선 32척, 에탄 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벨CC 6척, 탱커 3척, PCTC 2척, 에퍼설 1척, 해양 1기 등입니다 세한국 조선해양의 선박 수주를 응원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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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